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돼지 꼬리 이거는 미친 돼지 꼬리라고 네이버 스토어팜 읍성 족발이라는 곳에서 샀고요 원래는 이렇게 매운 것만 판매하는데 제가 부탁드려서 그냥 통으로 양념 안 한 것도 이것도 근데 이제 간이 좀 돼 있는 족발 처럼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부탁드려 가지고 그렇게 승낙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요 소스는 거기서 그 고추냉이 랑 이렇게 하는 소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어리굴조또 서비스로 주시나 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것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볼게요 한번 먹어보기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계 히힛 완전 맛이야 아시즐 하나 한입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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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불닭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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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림 너무 맛있음 순간의 그치 보살고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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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디라 와우 쌀 흰쌈 더 맛있네요 마지막으로 바삭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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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 emen이 정말 좋아해요 암흑 davis 는 쫄깃해요 더 맛있었어요 매일 맵고도 맛있네요 뜨거울 물의 속이 잘 안되네요 가족들과 인간이 더 이상했습니다 면은 된장찌개 매콤한 Noel 양념장 사과가 많아요 정말 맛있다 아쉽게도 맛있네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서 근데 정말 맛있을까 이제 뱅뱅 너무 맛있을까 정말 맛있을까 什앤 맵고 뱅 뱅 아삭한 맛 피곤한 맛 이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이 안에는 닭 목뼈 먹는 느낌이에요 살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맵다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출발 참고로 소시지 여기 살 이렇게 단면 짜는게 이거에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아삭하삭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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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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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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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banget 롱 롱 롱 롱 롱 롱 findsred 진짜초코리 핫도그 다음은 핫도그 4. 고구마 마지막 transported soy sauce soy sauce soy sauce soy sauce 딱히 잘 먹으면 더 맛있네요 좋겠지요 맥주의 치킨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돼지 꼬리를 먹었는데요 요거는 절단된 매운거 요거는 그냥 통으로 먹어봤는데 둘 다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가격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이거 두 봉지 한 거거든요 빨간 거는 한 봉지당 6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고 미니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안녕